분석 작업 첫번째, 외부 데이터를 이용해서 피버 테이블 작성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버 테이블을 작성해서 표시할 첫번째 데이터 영역이 B4셀입니다. 위쪽에 있는 검치밀은 보고서 필터 영역이기 때문에 아래쪽 부분의 첫번째 B4셀 선택하시구요. 데이터에 가셔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타 원본의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선택합니다.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 우리가 가져오실 데이터는 도시가스 파일에서 가져오겠습니다. 선택하시고 확인, 5월 도시가스 요금 안에서 검치밀과 관할 사업소와 사용량과 사용금액과 업종을 선택합니다. 검치밀, 관할 사업소, 사용량, 사용금액, 업종, 다음 버튼 누르시구요. 조건과 정렬에 대한 언급이 없으시면 다음, 다음 마침을 누르시고 데이터 가족의 피버 테이블 보고서 형식으로 B4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누르십니다. 그 다음 검치밀을 선택하셔서 보고서 필터에, 그 다음 관할 사업소인가요? 갖다 놓고 행 레이블에 갖다 놓으시면 그 위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업종이 관할 사업소 위쪽에 배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업종이 먼저 관할 사업소가 그 아래쪽에, 그 다음 값에다가는요, 사용금액과 사용량과 두 개를 갖다 놓으시면 되는데, 추가적으로 사용금액의 행 방향의 비율을 이용해서 사용금액 비율 계산필드를 추가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금액을 한 번 더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2번이라고 생기겠죠. 그 다음 2번이라고 생긴, 값에서 세 번째 있는 학계 사용금액 2를 마우스로 클릭하면, 화면에서 잘린대요. 맨 아래쪽에 값필드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맨 아래쪽 값필드 설정 누르셔서요. 필드 이름을 사용, 사용자 지정 이름에다가 사용금액 비율이라고 입력하시고, 아래쪽에 값 표시 형식을 선택하셔서 행 방향의 비율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그러면 이제 아까 사용금액 부분이 이렇게 퍼센트로 표시가 되고, 사용자 지정 이름이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금액과 사용량에 대해서 회계 형식으로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필드 표시 형식에 가셔서 회계에 가셔서 통화기호가 표시가 되어 있네요. 통화기호 선택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셀 서식을 이용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필드 표시 형식이라서 첫 번째 사용금액에 대해서만 나왔고요. 다시 한번 셀 서식에 가서 회계에 가셔서 통화기호 선택하고요.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 사용금액 비율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표시되도록, 사용금액 비율이 표시가 되어 있는 E6부터 E18 셀 선택하고요. 홈에 가셔서 자릿수 줄임에서 한 자리만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버 테이블 문제도 문제에 주어진 순서대로 하나하나 작업하시고, 제시된 그림 한번 확인해 보셔서 맞게 하셨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두 번째 매크로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매크로를 작업하기 전에 비어있는 셀 선택하시고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에 갑니다. 매크로 이름에다가 합계 통합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표 1과 표 2와 표 3의 데이터를 합쳐서 표 4에다가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G2부터 I5까지 선택하고요. 데이터에 가서 통합을 클릭합니다. 합계를 구하겠다. 참조는 표 1 선택하고 추가, 표 2 선택하고 추가, 표 3 선택하고 추가합니다. 사용할 레이블에서요. 첫 행과 왼쪽 열이 체크가 되어 있나 확인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 관할 사업소의 첫 번째 열이 업종이었는데 그냥 생각 없이 전체 고객 번호부터 넣습니다. 이럴 때 다시 한번 통합에 가서요. 이 부분을 삭제, 삭제, 삭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조해. 표 1에서 업종부터 사용 금액까지 추가, 업종부터 투표 2에서 사용 금액까지 추가, 세 번째 업종부터 사용 금액까지 추가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야 이제는 값이 정상적으로 구해지겠죠. 실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문제입니다. 그냥 전체 범위 정하시면 값을 못 가져온다는 겁니다. 범위 정한 첫 번째 데이터가 첫 번째 데이터로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를 지정하셔야 합니다. 작업을 다 하셨다면 개발 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눌러서 매크로 기록은 종료하시고요. 이제는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단추를 만들기 위해 개발 도구에 컨트롤에 삽입해 가셔서 양식 컨트롤에 단추를 선택합니다. 위치는 G8부터 H9까지 드래그 하시고요. 연결하실 매크로는 합계 통합입니다. 선택하시고 텍스트도 합계 통합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타 작업 차트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문제 제시된 순서대로 차근차근 작업을 해 가시면 되세요. 첫 번째 차트 선택하시고요. 비율, 빨간색인데 마우스로 클릭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위쪽에 있는 차트 도구에 디자인 말고 레이아웃이나 서식에 가면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레이아웃이나 서식에 가셔서 맨 첫 번째 차트 영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계열 비율을 선택합니다. 그럼 아래쪽에 있는 빨간색 부분이 살짝 선택이 되어 있죠. 이 상태의 디자인 탭에 가셔서 차트 종류 변경, 꺾은 선형 네 번째,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선택하고 확인. 이제 빨간색 조금 보이시죠? 이 빨간색 조금 보이시는 걸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 보조 축을 선택하고 닫기 누릅니다. 첫 번째 문제 작업하셨습니다. 다시 차트를 선택하고요. 레이아웃에 가셔서 차트 제목의 차트 위를 클릭하신 다음 차트 제목이라고 입력된 부분을 범위 정해서 지우시고요. 관할 사업소별 사용 현황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시 왼쪽에 세로축 제목을 넣기 해서 축 제목의 기본 세로축 제목의 세로 제목 갑니다. 세로 제목에다가 사용량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오른쪽은 없으신 것 같죠? 그 다음 세 번째, 세로축과 보조 세로축의 최대값과 주단위를 그림과 같이 지정하시오. 먼저 세로축의 값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에 가셔서 그림을 참조하라고 했으니까 최대값이 2000이네요. 그 다음 주단위가 0, 400, 800, 1200, 400 단위로 주단위가 늘어났습니다. 400이라고 입력하시고 닫기, 그러면 400 단위로 표시가 되어 있고 최대값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보조 세로축의 주단위를 확인해 보시면 0, 10%, 20% 맞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바꾸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만약 수정해 주신다면 축 서식에 가셔서 최대값이 0.6, 그 다음 주단위가 0.1 되어 있는가 고정값으로 바꿔주시고 닫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범례 영역에 대해서요. 색융각선 우선 범례를 선택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서식에 가시면 도형스타일에 가셔서요. 색융각선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 봅니다. 첫 번째 행의 색융각선인 것 같고요. 색융각선의 강조 4번을 찾습니다. 보라색인 것 같죠? 보라색 테두리가 있는 걸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차트 영역에서요.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에 테두리 스타일은 둥근 모서리 그 다음 그림자에 가셔서요. 미리 설정에 안쪽에 가운데를 선택하시고 닫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문제는 작업한 순서대로 하나하나 하나 이렇게 손을 짚어가면서 실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 두 번째 프로시저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시저 문제는 각각에 대해서 오점이기 때문에 쉬운 문제부터 하십니다. 쉬운 문제 첫 번째 폼부터 보이셔야 되겠죠.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디자인 모드 해놓으시고요. 등록 버튼 선택하고 더블 클릭. 어떤 걸 보여줄 거냐면 폼의 이름이 가스 누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점 쇼라고 입력하시면 첫 번째 폼을 보이는 작업을 하셨고요. 왼쪽 프로젝트 참 보기에 가셔서 프로젝트 탐색기가 클릭하면 나오고요. 혹시 화면에 보이신다면 폼에 가셔서 가스 누출 선택하시고요. 왼쪽에 코드 보기를 누릅니다. 그 다음 개체에서 유저 폼 오른쪽에서 초기화가 이니셜라이즈입니다. 콤보 상자의 이름이요. CMB 제조 회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오타 조심하셔야 됩니다. CMB 간혹 오타 있습니다. CMD라고 입력해서 안된다 하실 수 있으니까 오타 없이 입력하시고요. 연결할 데이터는 로우소스라고 입력하시고요. 이 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H7부터 H12까지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첫 번째 초기화 작업하셨고요. 두 번째 또 하나 더 있네요. 폼 초기화 두 번째 작업하기 위해서 엔터 이거는 이제 값을 직접 하나하나 입력해야 되니까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면 CMB 구분에 add 아이템 LPG LPG 다시 20A 큰 따옴표 닫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이제 반복해서 사용하시면 되세요. 문제에서 이두구면 위드, 엔드이두를 사용하라고 하면 꼭 사용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언급이 없으시면 복사해서 CNG 20A LPG 25A 그 다음에 LNG 25A 로 수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셔도 되고요. 나는 CMB 구분을 반복 4번이나 쓰지 않고 반복되는 구분을 위드를 사용해서 사용한다. 그러면 CMB 구분을 위에다 한 번만 쓰시고요. 여기에다가는 이걸 생략하시는 거예요. 그냥 점만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위드 구문을 사용하는 거는 반복되는 건 위에다 넣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선 생략 이렇게 작성하시고요. 마지막에 이제 if 구문처럼 다분을 구문 닫겠다. and, with라고 작성해 주시면 돼요. 지금 문제에서는 꼭 위드 구문을 사용하라고 언급이 없으시면 아까처럼 그냥 쓰셔도 되고요. 나는 좀 더 간편한 방법을 사용하겠다면 위드 구문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작업하셨고 두 번째보다 항상 세 번째 문제가 좀 더 쉽잖아요. 개최해서 종료 버튼 클릭하고 우리는 폼을 닫겠다 종료하겠다 업로드 미 라고 입력합니다. 여기까지 작업해 놓으시고요. 한번 확인하러 갈까요? 우리 디자인 모드 끝내기 한번 하시고요. 등록 버튼 눌렀습니다. 폼이 나오나요? 간혹 초기화나 어떤 오타가 있으면 오류 메시지 떠요. 그리고 나서요. 우리 아까 제조회사 연결해놨기 때문에 H7부터 12 연결해놨기 때문에 표시가 되는지 확인하시고요. 구분은 직접 입력하셨기 때문에 입력된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 문제가 딱 보면 입력 버튼이 있잖아요. 여기서 선택하고 입력한 데이터가 엑셀 시트에 입력이 되면 돼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요. 기준 셀이죠. 기준 행 행의 번호를 구하셔야 되는데 현재 행의 번호는 B3의 구매자라고 되어있는 데이터를 기점으로 연결된 행의 개수는 하나 바로 2에 표 1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개 행이 값이 반환이 될 거고요. 저희는 4행에 입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얼마를 도하시면 될까요? 위쪽에 하나와 새롭게 입력할 행을 도해서 플러스 2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구매자는 B열 제조회사는 C열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 네 번째 열 다섯 번째 여섯 번째라고 열의 번호만 기억하시고 우리 종료 버튼 한번 눌러볼까요? 그리고 나서 비주얼 베이직 합니다. 폼에서 입력을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개체해 가셔서 입력을 클릭하셔도 되겠습니다. 엑셀에 입력할 행을 기억하는 변수는 I이고요. 레인지 아까 기준점이 어디였죠? B3셀이었습니다. B3셀을 기준으로 현재 연결된 커런트 리전 행의 개수를 카운트해서요. 첫 번 필드명의 하나 표 1까지 해서 두 개 행이 있고 우리는 4 행에 입력할 수 있도록 플러스 2를 하겠습니다. 셀즈 I,2 B열에다가는 조금 전에 구한 행의 B열에다가는 TXE 구매자에서 입력한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셀즈 I,3 에다가는 우리가 CMB 제조회사에서 선택한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셀즈 I,4 에다가는요. TXT 주소에서 입력한 값을 넣겠습니다. 셀즈 I,5 다섯 번째 열 에다가는 CMB 구분해서 선택한 값 셀즈 I,6 여섯 번째 열 에다가는 TXT 연락처에서 입력한 값을 넣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요. 맞게 되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클릭 한번 합니다. 그리고 구매자 그냥 이름 이미로 홍길동 이라고 넣을까요. 홍길동 제조회사 하나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소 네 넣으시고요. 구분 아까 입력해놨던 거 선택하시고요. 연락처 이미로 넣으신 다음에 그 다음 입력 버튼 한번 눌러보시면 여러분이 입력한 데이터가 구매자와 제조회사와 주소와 구분과 연락처가 정확하게 입력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종료 버튼 눌러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로시저 문제는 세모나 각각에 대한 빗점은 5점씩에서 15점 문제였습니다. 분석과 기타 작업까지 살펴보셨습니다.